목포해양대학교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서 발표한 2018년 졸업생 취업률에서 전국국공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2018년 졸업생 취업자료에 따르면 목포해양대학교는 80.6%로 교육대학을 포함한 전국국공립대학교 중 1위입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국취업률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해 취업 걱정이 없는 대학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 박성현 총장은 우수한 취업률은 해양산업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시스템, 졸업생들의 전공 분야 학습 노력, 산학협력 등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졸업생의 진로를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졸업생 평균 취업률 82.33%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HY 뉴스입니다.